할렐루야 2월 24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틱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원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원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원이요 유다왕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원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이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맨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숨겨진 하나님의 영화라는 제목으로 단일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문 25장 1절에서 7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자문서를 통해서 인생의 큰 지혜를 배웁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화를 숨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믿음엔 영광을 보리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영광의 그 끝자락이 얼마나 화려하고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가봐야 하는데 가는 길은 좁아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아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글을 우리가 투어할 때 긴 낫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잘라가면서 길을 내다보면 여기 길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죠 그런데 그 길은 사실은 첫 번째 간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끝까지 정상으로 방향만 잡으면 반드시 정상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왕에 관한 얘기는 솔로몬도 왕이고 여러 사람도 왕이지만 1절에 유다왕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다 역대의 왕들을 보면서 그 왕과 하나님 왕과 백성 속에서 아주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가 하는 교훈을 이제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게시도 숨기고 역사도 숨기지만 왕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그래서 왕은 이것을 통찰력 있게 봐야 국가를 국정을 잘 운영하는 거죠 천기를 분별해야 언제 파종하고 언제 추수하고 언제 또 저장할지를 알게 되죠 자 이거 왕의 명령이 잘못되고 있으면 나라 전체가 큰 기근에 또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책임 있는 사람은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포사이트 인사이트 말하잖아요 통찰력 이 통찰력의 이 두 가지 영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봐서는 리더의 자질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능공의 자질이고 연구가의 자질입니다 리더는 정사와 앞으로 미래를 보는 포사이트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예측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숨겨진 영화를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마태범 24장을 통하여 또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디모대 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보고 있어요 세상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은 거대한 긍정의 하나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는 걸 또 보게 돼요 그러므로 종국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그런 왕이 하나님의 영화를 이제 봐야 국정을 잘 통치하는데 두 번째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 뭐 재련하는 분들 또 그릇 만드는 분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장색을 잘 만들려면 최고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불순물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이게 재련은 이게 다 보면 이 나비든지 구리든지 금이든지 다 그 발화의 비등점에 따라서 녹는 포인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이제 용광로에 놓고 재련을 하다 보면 불순물들이 그때그때마다 연도에 따라서 딱딱 분리되어 나온다 그래서 최고로 순도가 높을 때 만든 그릇 그것이 최고의 그릇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찌꺼기를 제한다 허물을 제한다 불순물을 제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왕 앞에서 악한 자다 이 악한 자가 찌꺼기입니다 불순물입니다 이게 간신배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왕의 기만 즐겁게 하되 실제로는 현실을 못 보게 하는 아주 눈을 맹인처럼 만드는 자 이게 다 보면 찌꺼기와 같은 자들이죠 이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왕이 되면 반드시 나라는 하나의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게 돼요 세종 때든지 심지어는 중국에서 악한 여왕으로 알려진 측정 모호도 나라가 잘 될 때는 항상 등용을 골고루 골고루 능력별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위 카르텔 속에 빠지지 않겠다는 걸 보게 돼요 자 그것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하면 그가 왕의 왕위가 으로 말미암아 경고의 서리라 의 위에 세워져야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경고의 서지 불 위에 서면 이게 올라가다가 쓰러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지가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혜는 뭐냐 권위자 앞에 절대자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이러다가 여러분 설화로 죽은 사람도 많고 모반의 의혹을 받아 죽은 사람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비교적 비록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고 오늘도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도 그 말 했죠 주인이 울 때 부끄러움을 당치하기 위해서 내 중앙에 상자를 내려놓아라 거기에 앉아서 주인으로 타지 말라 이겁니다 회사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도 내가 주인이 아니듯이 모든 영역에도 가정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주인이 예수님인 자리를 내려놓아라 이게 지혜자의 태도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자세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오늘 뭡니까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 이모점으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권위자 또 왕 앞에서는 의를 세우도록 도와야 되고 또 그야말로 통찰을 갖게 해야 되고 아주 정직과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지혜다 그리고 그런 눈은 정말 마음을 비운 자에게 장기를 둬도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보인다 그러지 않아요 안 비우면 잘 안 보이든 수가 바둑이든 무슨 잡기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욕심이 차는 순간에 가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려놓을 때 보이는 것들 영적으로 내가 가난해졌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이 비밀들 이것들을 소중히 여겨라 이게 참 지혜다 오늘도 그런 지혜로 하늘의 보화를 내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자가 되어서 나라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